베나영의 보이스플러스 2022년 3월입니다. 봄바람에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 이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었죠. 그리고 보이스플러스의 이 방송이 올라갈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래는 참 예측불가입니다. 당장 내일의 일기예보도 100% 확률로 맞추기 어렵잖아요. 이런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종식될 것 같으면서도 끈덕지게 일상에 들러붙어 있는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10차, 20차씩 백신을 맞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볼까 싶으면서도 오히려 작년 이맘때보다 못한 주가지수와 경제상황에 심란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올해 말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요. 그럴 일은 평생 요원할 것 같죠? 그러니 책을 읽을 수밖에요. 지혜의 정수가 압축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해안을 모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일 그게 바로 독서의 효용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올해의 변화를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의 변화를 읽어낸 책 두 권을 골랐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놓은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의 대전망과 한국의 코트라에서 내놓은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가 주목하는 2022년의 향방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의 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한국경제신문 우리나라에 트렌드 코리아가 있다면 영국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죠. 한국경제신문에서 매년 번역해서 출간하는 이코노미스트의 더 월드인 시리즈가 세계의 대전망 시리즈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전 세계 90개국에서 25개의 언어로 동시에 출간되는 책이에요. 글로벌한 시각으로 세계를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2021년, 작년은 전 세계가 팬데믹에 맞서는 한 해였죠. 백신이 가져올 핑크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달라지지 않는 현재의 우울함이 엎치락뒤치락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22년의 근무 형태나 여행 트렌드의 변화 같은 새로운 현실에 본격적으로 발맞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서법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10가지 이슈를 전해볼게요. 첫째, 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예측이 무색하게도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발했죠. 작년에 2022년을 예측한 책이나 미디어 중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한 곳이 있었던가요? 좀 궁금하네요.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세계 10가지 이슈 중에서 두 번째, 코로나는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전락할 것이고 셋째,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겁니다. 네, 엄청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있죠. 넷째, 노동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체제로 변화할 것이며 다섯째로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발이 커질 겁니다. 여섯째로 암호화폐가 성장하고 일곱째로 기후 위기는 여전할 것이며 여덟째로 여행에 드는 비용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아홉째,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 논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굉장히 독특해요. 다양한 필진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통해서 2022년을 예측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열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부에서는 비즈니스, 금융, 국제, 과학, 문화 같은 주제별로 칼럼을 묶었고요. 2부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중동,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이렇게 지역별로 칼럼을 묶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의 칼럼을 집중적으로 읽기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러시아의 칼럼을 들춰봤는데요. 지역 중에서 유럽,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칼럼이 있어요. 아르카디 오스트로브스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러시아 담당 편집자예요. 제목은 러시아의 전쟁터라는 칼럼이고요. 주제는 러시아가 선거와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푸틴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푸틴은 원래 202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 작년에 헌법상의 제한을 없앴고요. 2036년까지 혹은 아마도 그 이후까지 러시아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푸틴 정권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야당의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한테 독살 시도를 한 다음에 작년에 투옥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의 지지도 하락이 지금의 푸틴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발발한 이후 나발리는 옥중에서 성명서를 내고 러시아인들에게 반전 시위를 벌이라고 촉구하는 중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러시아 담당 편집자는 이 칼럼을 쓸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인터넷에서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아마 두 달,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은 푸틴이 설마 제정신이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와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를 금지하고 구글과 애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 영상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인터넷을 둘러싼 이런 정보 전쟁이 러시아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 칼럼 리스트가 지금은 또 어떤 칼럼을 쓰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책은 컬러풀한 사진들과 도표들이 곁들여져서 짬짬이 관심 있는 페이지와 주제를 찾아보기가 좋고요. 짧지만 강렬한 글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주제별로 살펴보실 분께 추천합니다. 코트라가 엄선한 글로벌 뉴 비즈니스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코트라 지음, 알키 이 책에는 코트라 84개국 127개의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팬데믹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36개의 비즈니스 사례를 찾아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무역이나 국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은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치유사회입니다.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고립감을 떨쳐내는 기술과 서비스를 다뤄요. 심리치료 챗봇인 무드메이트, 스마트 실내정원, 명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려동물 복제사업이나 반려로봇 사업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복제사업이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드는지 세포보존이나 유전자 커팅이 어떻게 이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지 이 칼럼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2부의 새로운 놀이에서는 비대면 사회에서 새롭게 발견한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소리에 촉감까지 전달하는 웨어러블 오디오라던가 메타버스 마켓, VR 콘서트, 우주에서 와인을 숙성하고 미세조류 식품에서 미래 식량을 찾는 그런 재밌는 비즈니스들을 다룹니다. 3부, 미래의 일상에서는 주거의 변화, 도시의 변화, 건강관리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되는지 살펴봅니다. 스마트 조립식 주택 같은 신기념의 공간 비즈니스라던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비접촉 생체 인증 같은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들을 소개해요. 4부의 공존 사회에서는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라던가 의식 있는 패션 소비,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위한 노력을 엿봅니다.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트렌드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글로벌 비즈니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재밌으셨나요? 댓글로 보풀에 대한 의견도 달아주시고 읽고 싶은 책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베나영의 보이스 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베나오베ика